오우야 저 E가 좀 빨리 나가는데 확실히 E가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애 부모님은 정확히 죽었다 이거 K반대 2라운드 3라운드 1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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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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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자크 좋은데? 2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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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라운드는 1라운드 1라운드 3라운드 T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지. 이거지. 트래븐의 리그 못 터뜨렸네. 아 미안. 어 뭐야 이거. 아 나 이거. 아이씨. 괜찮아. 혼낫 대신에 티아메시 있다 해도 달라질 것 없어. 아니라 군드라 나왔는데 그냥. 아이씨. 집 가서 템 사와야겠다. 아까운다. 아 나 400원 날렸잖아 이거. 개반데. 개반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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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궁이 얘한테 쏘져? 뭐야. 근데 이거 우리팀 왜 이거 2대4로 싸우냐 아 세상에 쩌렌 진짜 만나서 싸운다 우리팀 왜 이렇게 센거야 어 야 이거 어 야 이거 으아 드레븐 에코궁 신경 좀 쓰자 나이스 나이스 공헌단장 끝났네 끝났다 아니 뭐해 뭐냐고 뭐지 점점 진짜 왕